범인을 잡을 때 이성은 감정을 지배한다 고로 냉철해야 한다 설사 그게 애인이라고 해도 말이죠 우리 세계에서는 명성이 없는 게 최고의 명성이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지금 당신 연행에 갈 거라고 오랜만이네 이숙자? 난 네가 경찰이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물방울 다이안은 넘겼지 맞아요 이거 자주 해도 광명을 찾지 못하는 케이스거든? 네가 나를 잡을 수 있을까? 잡으면 어떡하라고 그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그냥 나 잡아가면 되잖아 나 왜 침대 위에 있어? 나 막 이렇게 홀딱 바뀌었다가 다시 입혀놓은 거 아니야? 오해야 알지 4 2